제1회 마블가요제 14시에서 18시까지 충청남도 근양대학교 콘서트홀에서 화려하게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열띤 경합으로 본선에 진출한 20팀의 아마추어 출연진과 천상의 소리 4인조 코러스와 6인조 디롤서 무용단과 함께 재치있는 입당 곽동욱 박정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무대위의 슈퍼스타 영원한 오빠 남진을 비롯하여 가요계의 젠틀맨 일소일소 일로일로의 신유 미스터트롯 섹시 디바 돋보기의 별사랑 깃깔을 사로잡는 애절한 감성 가스마리 양하여 눈을 뗄 수 없는 큰일한 무대 성인가요계의 대세 앤드벌스 국민적 사랑을 받고 있는 트롯여제 카우보이 매화 당찬가수 트롯반장 당찬오빠 당찬 중후한 매력이 빛나는 멋진 남자 이조석 에어로빅 열풍의 주요 아름다운 톱스타 김은자 차밍 에어로빅팀과 잊지 못할 감독의 무대를 선사하오니 충남 도민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이 하는 성원과 관심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 마블러스 주식에서 SK방송 스타트 뉴스 KT홀레TV 채널 838과 함께합니다 나야 나야 나 밤늦은 골목길 외쳐보아도 젖은 그림자 바람에 밀리고